내가 말하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죽기 생전에 내 죽기 생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해서 정말 온통하고 보내서 죽겠어요 우리 한국 여성들 좀 힘차리세요 내가 죽겠어요 정말 가슴이 쳐서요 난 것 같은 세상에 결혼도 해보고 그냥 아기들도 낳아서 제대로 이렇게 키워보고 거의 난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싶지 저놈들한테 잘못됐다 소리 듣는 거죠 잘못됐다 소리 듣는 거 원이 그거야 다른 건 없어